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대비해 항공안전과 보안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근 항공부문 종합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시설물 점검 강화와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공안전과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의 입출국이 예상되는 주요 공항의 항공안전과 보안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인 인천·김포공항에 대해 각국 정상 등 귀빈 항공기의 입출항에 대비한 항공안전과 보안 확보 대책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주요 점검사항은 귀빈 항공기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활주로, 주기장 등 지원시설 준비 상황, 항공교통관제 특별대책과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운용 현황, 또 공항 내외부 경계태세와 액체폭발물 탐지기 운용 현황과 같은 항공보안수준 등이 점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